힐 와.. 르블랑 추접하게 힐.. 힐 들고.. 아니.. 텔 들고 오네? 아 이러면 힐 들었지 힐 징 이거 할려고 빅토르함 위에서 카미로나 보네 1스택 더 먹어볼까? 르블랑이 여기 있겠지? 꽤 꿀 호호 스택 아아 아니 셀프랑 이렇게 들겐 하는 건 좀 그러네 자원을 너무 많이 낭비한 것 같은데 초반에 상대는 그냥 집 갔다 오면 그만인데 마승팔 지금 쌓기도 아까워 2p랑 만화는 3레벨 찍고 써야겠다 아 나도 모르게 CS 놓칠 것 같아서 써버렸어 에휴 또 시작됐구나 그 라인이 아니 저기 왜 저래 벌써부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거 하려고 방어막 들었다 아 이게 안 맞네? 어? 아 부졌다 라인 아 상대 카이서 벌써 3킬 그냥 어지러워 너무 음 어? 되나? 아이고 끝나버렸구만 아 진짜 너무 싫다 저 카이사를 도대체 누가 막을건데 어? 누가 막아 진짜 못 막아 제발 잡아줘 제발 제발 잡아줘 제발 나이스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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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수 있었는데 맞췄으면 누가 또 바로 미드 오나? 크레이징 못하게 해야 되는데 블루는 킨드가 먹는게 낫겠지 이게 어차피 계속 누르는 건 아마 나일 거거든요? 아 아 이거 보고도 당해버렸네? 르블랑 W 쿨이라 못 그 안 될 줄 알았는데 아 이거 보고도 당해버렸네? 아 아 아 아 킨드레드 저기 가네 날 노릴 것 같은데 누가 봐도 너무 힘들어 그냥 죽어버릴 것 같아 아 아 이렇게 CS 버리기 시작하면은 되게 약해지는데 왜 이렇게 죽을 것 같지? 르블랑 집인데 그냥 탈리아 세트만 와도 죽을 것 같은데 어 어어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와드거든요? 여기 위치 다 보고 있는데 하텀이네 하텀이네 뭐 오나? 아 아 이것도 세트 세트 탈리아 아니야 이거? 진짜 너무 어지러워 아 진짜 쟤는 뭐 바텀에서 계속 죽어 2대1로도 죽어 아 아 아 진짜 너무 대단하다 아 아 이거 돌아가게 했어야 됐는데 중력장을 어? 설마? 이걸 킨드레드가 주워 먹는다면? 제발 아펠리우스가 먹지마 아아 눈치가 없어 아펠아? 어? 아니지 근데 사실 모르는 거야 아펠은 잘하는데 질리언이 못해서 망한 걸 수도 있어 바텀이 그 경우라면 이제 아펠이 먹는 게 좋지 기왕이면 킨드가 먹는 게 제일 좋긴 했지만 아 감사나 암 아 와 데미지 그냥 바로 머리 아찔아찔 해진다 아 제어드도 살 필요가 없다 이건 그냥 미드에서 뭐 먹지도 못하네 아이고 진리언아 그렇게 해버리면 큐플 몇이야? 아 안되네 이 정도 한 게 어디야 진리언이 좀만 잘했으면 아 아 이게 미드에서 너무 많이 밀려나서 약하니까 CS도 딜이 안 나와서 흘리네 나 너무 고통받았어 진짜 아이고 밀걸 루블랑 위였는데 이렇게 죽을 것 같지 킨드레드? 저기 레드쪽 굉장히 위험한 자리거든요? 던진다 욕 먹자 제발 일단 1코어라도 나이스 거기 카이사도 간다 다 미드였네 다 미드였네 다 미드였네 나이스 아니 좋은데? 나이스 아주 좋아 아 심지어 우리 우콩이 선혈포식자네 우콩 잘 컸는데 선혈포식자 들고 있으면 상대 그냥 머리 어질어질해지지 선혈포식자가 진짜 왕기템인 것 같아 나이스 나이스 잘 버텼다 설거지? 설거지 가능? 설계화를 설거지 해야겠는데? 근데 여기 중간 경로 와드 아닌가? 이건 와드 아니었네 아 그냥 기다렸으면 잡았는데 야 나 죽겠다 살리야 궁 쓰겠다 아 이게 왜 이렇게 했냐면 여기를 아까 세트가 들려서 와드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여기 가만히 서있으면 탈리아가 여기서 스킬을 시전할 거니까 모르는 척 있다가 먼저 마중 나가서 갈긴다는 개념이었는데 와드가 아니었던 거지 사실 그래서 그냥 기다렸으면 잡았던 거고 나 혼자 너무 고차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대를 이제 너무 가대평가했다 아 얘네는 진짜 주임소야? 상대한테 그냥 돈을 복사시켜주고 있어 제발 잡아줘 나이스 그만 뒤져 아펠아 그만 뒤져 아펠아 아 근데 나는 아펠보다 진리언이 문제 같은데 이 새끼가 서있는 위치가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어허 미안하지만 나는 탐 먹고 갈게요 다 버리면서 가면 성장은 언제 하나 이것도 그냥 먹어? 이것도 그냥 먹어? 별의 누구 있지 않냐? 아니 나이스 나이스 개좋은데 개좋은데 좋은데 바론 가는게 낫지않나 가는거야 많은거야 안가는거구나 안돼 이거 안돼 뭐야 누구 탈타는줄 알았네 얘가 왜 여기서 나와 나 빨리 바론에 와드해봐 개 불안하니까 이거 나 집가야돼가지고 상대 치겠는데 와드를 하라고 타면 먹혔겠다 나이스 입만움도 못하네 에휴 아 막은걸로 만족 오공 너무 늠름하고 힘들어도 너무 좋고 잘하네 힐샷이 아주 정확하네 여기 있으면 르블랑이 한번 톡 튀어나올텐데 여기 조심해 와드 박아놔야겠다 근데 오공이 없을때 물리면 안좋아 아 아이고 좀 갈라져있는데 이러면 애매한데 아 쓰러잉 교환하면 무조건 이득이죠 쟤네는 딜이 없어 얘 잡으면 일단 여기 르블랑 짤짤이 조심하고 나는 집 가지 말고 그냥 계속 있어야겠다 나는 집 가지 말고 그냥 계속 있어야겠다 와드도 없어 심지어 얘네는 그냥 치면 먹음 먹었음 이미 이건 귀엽네 그게 될까? 카이사가 없는데 뭐야 되잖아 카이사 왜이렇게 빨라 오는 속도가 어? 와 우리 오공 봐 지렸다 지렸다 얘들아 Zweong Or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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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바다의 영혼 넌 노영혼 땡 와 이걸 이기네 가끔에 그렇게 터졌는데 물 떠줘 누나 캐리